나 거기서 나와서 나 좀 안아주면 안 돼. 다음 달에 나 윤희랑 약혼하는데 엄마는 좋아하려나? 대답 좀 해봐. 그게 맞는 거야? 그래야 되는 거야?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. 그 인간이 나타나고 모든 게 복잡해졌어. 생각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자꾸 그리로 가네. 성훈아. 네가 여기 웬일이야? 그러게. 맘이 통했나 보네. 답답해서 어머니께 속풀이하러 왔는데. 어머니 성훈이 좀 혼내주세요. 저랑 너무 안 놀아줘요. 회사에서 봐도 친한 척도 안 하는 거 있죠? 저 성훈이랑 행복하고 싶은데. 갑자기 추워졌네. 생각보다 약혼식이 당겨져서 당황했겠다. 당황했겠다. 이비사랑 편먹고 그런 거냐? 내가 원하는 건 너야. 뭐 따뜻하게 입고 다녀와. 뭐 따뜻하게 입고 다녀와. 뭐 따뜻하게 입고 다녀와. 그 통화를iau 없이 말하는 거. 또 하루에, 잠자리에 사라진 게다가, 요새가 되찾고 다녀와. 감사합니다.